우와. 잘한다. 요샌 이것만 가지고 너네. 토마스가 준 거야? 아니, 다른 삼촌이 준 거야. 어떤 삼촌? 햇빛 빨고 우기 형아가 줬어. 범수야. 너 방금 뭐라고 했어? 햇빛 빨고 우기 형아. 형아가 그랬어. 누나한테. 너는 그냥 우기가 아니라 햇빛 빨고 우기야.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사람. 햇빛 빨고 우기? 우와 다섯 글자네. 내 이름이 제일 길다. 이거는 형아가 비밀이라고 안 했는데. 저 우기. 우기. 무슨 우기야? 진짜 최욱 맞아? 저한테는 김욱이라고 했어요. 그날은 최욱이라길래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. 나이도 속이고. 김욱. 혹시. 혹시. 무슨 뜻인지. 한자는. 한자까지는 잘 모르겠는. 아. 자기는 그냥 우기 아니라. 햇빛 빨고 우기라고. 햇빛 빨고. rewiz.. 아. 어! 괜찮으세요? 나태 무슨 일이여! 그.. 아무것도 아니야. Ninp. 그냥 두는게 좋겠어. 하.. 감사합니다.